1.2.1 경부고속도로 청주 휴게소에서 휴게소에 잠깐 들렸다가 거기에서 본선으로 돌아온 버스랑 정상으로 지나가던 차랑 부딪친 사고입니다. 버스가 길이니까 버스가 앞부분은 들어왔는데 뒷부분은 이렇게 들어왔을 때 꼬리치가 된 거죠. 이 사고, 블박차한테 잘못이 있을까요? 블박차 정상으로 가고 있는데 뒤에서 들어온 차가 퍽 때렸으니까 일종의 칼치기 아니냐, 악어 꼬리치기 아니냐. 블박차 잘못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런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. 어떤 아쉬움이 있냐면 초반에 여기에서 들어갈 때 버스에 들어오잖아요, 이렇게. 오! 할 때요. 이때 빵! 해 줄 수 없었을까요? 브레이크 잡으면서 속도가 높지 않았으니까요. 오! 하고서 부딪치는데요. 그런데 저때 빵! 해 줬다가 오! 할 때요. 그때 빵! 해 줘도 버스가 그때 바로 멈추지 못하죠. 그리고 블박차도 오! 할 때 브레이크 잡더라도 어차피 못 피한다. 그래서 100대 0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그런데 일부 판사는 오! 하기 전에 버스가 길다란 차가 이렇게 들어올 때 이때쯤, 이때쯤 내 앞으로 들어오네, 뭐가. 그러면서 이때 미리 브레이크 잡을 빵! 해 줬더라면 한 1초 정도 걸리죠, 1초 차이. 이때쯤 미리 속도를 줄였더라면. 그리고 이로부터 오! 할 때까지 오! 할 때까지는 약 1점 몇 초 걸립니다. 그래서 그것 때문에 블박차한테 10 내지 20% 있다고 할 판사도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100대 0 의견이면서 블박차한테 10 내지 20% 있어 보인다는 생각인데요. 이 사건에 대해서 투표해 봤습니다.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셨을까요? 블박차에게 잘못 없다가 86%, 블박차에게 잘못 있다가 13% 이런 의견이었습니다. 블박차에게 잘못 없어야 옳겠습니다. 그러나 내 앞으로 뭐가 들어올 때, 내 앞으로 뭐가 들어올 때 내가 속도가 빨라서 방법이 없는데 속도가 어차피 느리니까 저 차가 들어오면 긴 차, 물론 긴 차의 특성을 모르는 분들이 많죠. 승용차에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. 긴 차가 이렇게 가다가 핸들을 틀죠, 여기서. 이 사고의 원인은 바로 이겁니다. 여기서 버스가 들어와요? 버스가 들어와서 그냥 쭉 가는 게 아니라 이 핸들을 이렇게, 이렇게 보다 이렇게 튭니다. 앞쪽으로요. 그러면 이 뒷부분이 탁! 공룡 이렇게 하면 꼬리가 탁 돌아가듯이, 악어 꼬리 탁 돌아가듯이 그런 현상이죠. 지금 속도가 31km라고 되어 있는데요. 이때, 저 보세요. 큰 차 특성상 악어 꼬리 치기. 나는 큰 차를 잘 몰라. 그러나 이제 여러분 앞으로 내 앞으로 큰 차 올 때는 미리 속도를 줄이면서 미리 빵 하는 그런, 그게 방어원전이죠. 100대 0으로 보입니다마는 그러나 10 내지 20% 볼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사고입니다. 엔지 1,000대 1,000대를 인간하고는 3,000대를 사러 갔고요. 그명은 앞차도 함께 시-, 외고, 공룡, 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? 아멘